윙코르 윙코르 스프라이트 안녕 나는 스프라이트라고 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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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코르 야 근데 거기서 딱 리뷰루인거 생각해보면 어글리로 확실히 게임할라 아닌거 같긴 한데 거기서 확실히 그냥 리뷰루인거 보면은 아닌거 같긴 해 에이오 나이오 야 자 그래도 오늘 니을드판 찍었네요 스프라이트 그렇긴 한데 그것만 해도 잘된거긴 해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보 메르피즈 일단 무한 포용 안맞는다는 전자에 빠르게 빠르게 합시다 안맞을 수 있게끔 해놔야겠네 코니랑 저거 포용 유니코르 포용 맞았네 자 포용 유니코르 맞고 왈라비 원래 라면 쓰기 써야되는데 몰라요 아까 그래 아까 날아올거면은 여기에 날아왔어야 됐어 커피 캐시 얘가 메르피랑 참 잘 맞아서 다행이긴 하더라도 전개하네 전개 안하고 바로 저것에서 하네 기분 나빴나 그럴 수도 있죠 퍼피를 막 그래 퍼피 막혀라 제보가 아닌가 아닌데 제트 들어가고 보면 제보 관련된 무언가긴 한데 헤헤 헤헤 스네이 가이 엑셀 원 제보 그래요 다있나보네요 보내면서 흠 캐시 원 가만있고 그리고 무한포용 올라오면서 라티야 그렇지 호플 초축구가 뭐냐 좋았어 호비어 비행대 유니코르 왐프형 맞은 유니코르는 고티스가 된거 이라이옴포스 아라이옴포스 아이아론포스 세라 고티스젤 커피 분양받아가네 송우개제프 그리고 포니야 일을 다했으니까 올라오자 마음같아서는 저편에 고티스 박아버리고 싶긴 한데 내가 궁금한게 생겨가지고 아마도 근데 효과를 안쓰겠지 송우개제프 파이터 발사 파이터 2 IP 마스크 아레나 세트 끝났니? 라스 얘들아 어차피 비행대 손에 있고 제트도 있어 파이터 이런 풍종한테 강하는 히어넥이라니 너무 좋아 엑셀싱 사도 그 아리다 그냥 저편에 고티스 소환할거 그랬나 소환할 수 있었긴 했는데 잠깐 저편에 고티스 소환할까 했는데 약간 아까워가지고 안일깐 했거든요 근데 하는게 나았을수도 있겠다 바론에스였구나 일단 이거부터 무한포형 바론에스 싫어 어차피 너 그거 말고 모을 수 없잖아 오비오비행세 안녕 나는 스프라이트라고해 덱소개가 계속 바뀌어 안녕 나는 스프라이트라고해